청계천 청계천에 와서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던진 동전들이 모아져서 8천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도 꿈을 디딘 장학금이라고 했고요. 많은 분들의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장학생들에게도 그 뜻을 전달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꿈이 더 크게 더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새로이 개관하는 장풍체육관 새로운 개관을 정말 축하드리면서요. 정말 강경을 향하고요. 앞으로 더 훌륭한 우리 후배, 무기를 선행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 종목의 장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장축체육관 보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장축체육관 하면 프로레싱의 메이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저 역시 2000년도에 WWF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장소이고요. 참 추억이 많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. 다시 한번 장축체육관 보아를 축하드립니다. 와보니까 너무 좋고요. 너무 깨끗해요. 우리 호자도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. 앉아보니까 여기 계속 와야 될 것 같은데 아줌마도 와야 될 것 같아요. 장축체육관 저는 처음 와보게 됐는데요. 우선은 리모델링 했다고 들었는데 외관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 맞게 변경이 돼서 신숙한 느낌이 들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새로 갖는 것 같아서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4년 전만 해도 뭐야 그냥 노래장 청중노래장도 오고 이거야 며칠도 보러 오고 지금 50년 다 됐는데 저도 나이가 많은데 참치 뭐 오기가 참 좋게 잘 사람이 탈리하게 라바열차고 하면 문자도 없는지 싶었어요. 라바열차를 이번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가는 길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타는 것 같습니다.